에버랜드에 있는 로스트벨리를 다녀왔습니다 재미있는 로스트벨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장찍기 미션 성공 그런데 넌 누구? 아 파수꾼 미어캣이군요 아 파수꾼 미어캣이군요 드디어 출발! 출발이군요 남아부 처음 지역은 바로 삼아 지역인데요 더워uth동물 다파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장 먼저 만나볼도록 할게요 다음은 영어는 지금으로 이건 아시아 코끼리 아닌데 아시아 코끼리는 우리의 코끼리 아니 아시아 밖에 없는다 코끼리는 완전 넓히가 먼저 해봐 이번엔 만나볼 정보할 수 있거든 5,4,3,2,1 예스! 물에 들어간다 물에 자에서 대로 변신으로 와 이리와 밑에 밑에 여기 이리만 무려 3미터 앗! 말하는 코끼리 포식이다 포식아 말 좀 해봐 말해봐 이건 백사자라고 하는데 좀 색깔이 누렛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광수야! 너 거기 왜 있어? 이 광수 무리들은 무리들을 어떻게 반겨줄까요? 기대되는데요 여기가 반가운 가방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요 안녕 아니 이런식으로 이렇게 쑥 들어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우 오늘의 기추빛 우와 여러분들 사진 찍을 수 있는 콜라 용신이 안녕 이거? 이거는 배치랑 이거 여권 여권? 배치 받았어요? 봐봐요 배치 배치 자랑해주세요 우와 도장 다 받아서 배치 받았네 유림이 것도 여깄네 배치 아 유림아 응 이건 뭐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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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고? 손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